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아름다운 이유는 캘리포니아가 있기 때문이고 캘리포니아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교회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옆사람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세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제가 가슴을 아직도 뛰게 만드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실제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가 이 세상 가운데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마디도 고기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저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심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의 그 떼양볕에 물길로 왔던 그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주심으로 그저 일시적인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 물을 주심으로서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물을 주심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사케오를 만나주시고 열두의 현류병 앓던 여인을 만나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도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올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다메색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 눈에 비늘같은 것을 벗겨주시고 영안이 열려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름도 사올에서 바울로 변경시켜주시면서 새로운 세계를 활짝 열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세계를 펼쳐 가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하면 새롭게 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세계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원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데에 우리는 구경꾼이나 방해꾼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될 때에 그 놀라운 역사심 속에 우리도 동참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세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여러분이 헌신하시든 헌신하지 않으시든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세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새롭게 되어 있지 못하면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내가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새로워져 있어야만 그 새로운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세계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여도 그 안에 살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새롭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새롭게 만남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베드로 소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낙망하고 있을 때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증 집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문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은근히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참 이거 별로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보다 그냥 소수로 그냥 개인적으로 몇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 들으면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 만났느냐 다 실패했을 때 낙망해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셨고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났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만났던 때를 한번 잠깐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만나셨습니까? 잘나갈 때 탄탄대로가 열렸을 때 승승장구할 때 그때 만나신 분 계십니까? 그때는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셔도 그때는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뭔가 큰 것이 내 어깨를 짓누르는 것에 있어서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의 주님을 다 만나셨을 것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입니다. 거기에서 신대원 시절을 보냈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의 평균 3.5수입니다. 3.5대 1이 아니라 3.5수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붙거나 재수해서 붙거나 그러면 아주 잘 들어간 것이고 보통 3수, 4수에서 다 들어오고 6수, 7수, 8수까지 해서 들어온 분들이 우리 동기 가운데도 계셨습니다. 저는 재수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재수 있는 인생입니다. 재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재수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외국어 고등학교 시험을 받다 떨어져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갔고 대학 들어갈 때도 떨어져서 재수해서 들어갔고 신대원 들어갈 때도 떨어져서 재수해서 들어갔고 제가 한 번에 붙은 시험이라고는 운전면허 시험밖에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한국에서도 필기, 실기 한 번에 다 붙었고 미국에 와서도 한 번에 필기, 실기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재수가 항상 저한테는 몸에 붙어 다녀요. 거의. 신대원에 들어가서 한 친구를 만났어요. 동갑 내기인데 어디서 저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또 호구조사 들어갔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 똑같으니까 어디 살았냐. 이 친구는 강동구에서 살았어요. 저는 송파구에 살았는데 붙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떨어져 있는데 초등학교 어디 나왔냐. 아니잖아요. 중학교 어디 나왔냐. 아니.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다 아니에요. 뭐 겹칠 데가 없는데 한참 있다가 제가 혹시 너 혹시 용문 학원 나왔냐. 그랬더니 용문 학원 다녔다는 거예요. 재수할 때 제가 그 친구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용문 학원 다닐 때 배운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딱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수학 선생님이 항상 이 면장갑을 끼고 막 이렇게 가르치시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대학 들어가면은 교정을 다 거닐다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딱 있으면은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거예요. 가서 재수했냐고 물어보래요. 재수 안 했다 그러면 아무리 마음에 들고 아무리 예쁘고 그래도 바로 본부석으로 돌아오라고. 재수를 안 한 사람은 인생을 알 수가 없다고. 삼수했다 그러면 바로 무릎 꿇고 청혼하라고. 오버여서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이렇게 인생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동기목사님 가운데 육수해서 들어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 떨어지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면 한 번 정도는 다 떨어지는 것이지. 두 번째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래요. 하나님 좀 부르셨으면 좀 빨리 붙게 해주셔서 한 해라도 더 빨리 하나님 일 좀 하게 해주시지 왜 부르셨으면서 왜 안 붙여주시나. 세 번째 떨어지니까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더래요. 살기 싫더래요. 그냥 죽고만 싶더래요. 네 번째 떨어지니까 도저히 얼굴 들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다섯 번째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게 다섯 번째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때 주님이 나가오셔서 새롭게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시험 봐서 당당히 합격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신대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류대학 아이비리그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뭔가 내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승승장구하고 뭔가 탄탄대로가 열린다.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차된 내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학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된 채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제로 들어가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실된 채로 내어버려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데 잘 나가는 것? 하나님 없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고 그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고 그게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현장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로 한 발자국 떼어서 발걸음이 무겁더라도 또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지 말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곧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저 한두 번 금을 던져보고 아 오늘 공치는 날이네 하고 그냥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렸더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었지. 그래서 그래도 계속 실패했지만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계속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1998년도에 있었던 뉴욕시 마라톤 대회에서 아주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그런 희귀한 병에 걸린 조 코플로이츠라고 하는 여인이 이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15년 동안은 목발을 짚지 않고는 제대로 서지도 못하던 이 여인이 이 대회에 출전했을 때의 나이가 무려 50세였습니다. 50세면 훈련을 충분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완주하기가 힘든 그런 거리죠. 그런데 이 여인은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땀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에서 목발을 짚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자 그곳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와 한호를 보내면서 다 함께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기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1시간 9분이었습니다. 꼬박 하루를 뛰고 몇 시간을 더 달린 거예요. 이때 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3만 1,30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는 완주를 하든지 중간에 포기하든지 해서 10시간 정도 되니까 이미 경기가 공식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교통통제도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밤거리를 절뚝절뚝 거리면서 달리는 한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달리는 도중에 합병증이 와서 당뇨 증상이 나타나서 인슐린 주사를 4번이나 맞으면서 끝까지 완주해낸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이번 대회가 처음 출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1번째 출전이었답니다. 그런데 매 대회마다 다 완주했고요. 최고 기록은 19시간 15분 평균 24시간에서 26시간을 달려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완주해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런 고통을 자처했겠습니까? 팔다리에 마비가 오고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이 죽음의 위협이 날마다 그에게 몰려오고 있는 이 여인이 왜 그런 고통을 자처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결승점을 통과하자 많은 기자가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왜 이런 힘든 일을 자청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여인의 대답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이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내가 비록 장애가 있고 내가 비록 희귀한 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이 병이 나를 불편하게 할지언정 나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병 때문에 내가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병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 죽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깊은 영적 슬럼프 가운데 빠져있으십니까?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까? 집안 형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가수는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실패한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저 어깨 한 번 이렇게 두들겨주시면서 힘들었지 그러면서 그냥 바깥에서 한 병 주변에 툭 찔러 넣어주시고 떠나가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만나 주신 사람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인마 누엘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신다 그런 뜻이죠. 이 인마 누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어떤 역경과 고난도 넉넉히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세계는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였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베드로였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보아하니 설교는 잘 하시는데 다른 데 가서 설교 하시죠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에 힘 들어가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이건 밤에 잡는 것이지 날 샌 다음에 잡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 얕은 데서 잡는 것이지 저 기쁜 데 가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러면서 잘난 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일에 평생의 그의 본업이었잖아요 평생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그냥 빠삭하게 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에 누가 와가지고 잔소리하고 아는 척하면 기분 상당히 나쁘잖아요 베드로도 얼마든지 그랬을 수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처음 보는 그분 앞에서 그 뭔가 알지 못하는 그 고니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대답이에요 우리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베드로가 말씀의 절대성 앞에서 이 불변의 진리 앞에서 이성과 경험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의 절대성 앞에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과학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에게만 새로운 세계는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죠 모던이즘 현대 현대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급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현대 포스트 그 이후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이 이성, 경험, 과학, 관용, 평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강대국들의 절대 권력이 무너져 내리고 점점 더 평등을 향하여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사라지면서 평등을 향하여 점차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더 앞장서서 이 일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래서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면 다 소멸되어져서 사라져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핍박하고 박해하면 할수록 더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게 온 세계 가운데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전략을 바꾼 겁니다 상대화라고 하는 독화살을 우리에게 쏜 거예요 그 독이 우리 가운데 퍼져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만이 절대 질리냐는 거예요 몰몬경도 있고 코란도 있고 경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성경 말씀만이 절대 질리냐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는 거예요 정상이 있으면 등산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 막 퍼져가고 있어요 다른 모든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평등을 지향해야 하고 양보할 거 양보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질리고 예수 그리스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 이것은 목숨 걸고 지켜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는 상대화가 정답입니다 이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 높낮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꼭 누가 높고 낮음이 결정되어 줘야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첫 번째가 한국이 더 미래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세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가장 크게 발목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열의식이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영화가 잘 돼서 이렇게 미국으로도 또 유럽으로도 많이 수출되고 하는데 한국 영화가 이렇게 막 싸우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말로 이렇게 하면서 밑에 영어로 자막이 나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싸우다가 너 몇 살이야? 딱 그러잖아요 그럼 자막이 뭐? How old are you? 이러면 이게 뭐지? 사람들이 싸우다 말고 갑자기 왜? How old are you?를 묻지?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민증까봐? 그러면 싸우다 말고 갑자기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그러지 왜 생일 챙겨주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한테 높낮이가 있다는 것은 이게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 상대화되어져요 만인이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그러지 못하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그러지 못하든 만인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은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상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 어떻게 상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적인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그 말씀의 절대성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작은 이성에 비추어서 아무리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것이 옳다 하면 예 맞습니다 주님 예 옳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그 물고기가 어디서 그렇게 갑자기 몰려온 건지 거기서 모여서 무슨 반상회를 하고 있었는지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어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합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두 배 채웠는데도 잠기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의 고기가 잡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협동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모든 것을 해내야 돼 하나님의 일도 내가 다 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받은 축복을 혼자 독식하려 하지 않고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웃과 함께 호흡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의 이름을 따면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그 지역을 책임지라고 그 교회를 곳곳에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웃과 단절된 채 우리끼리만 여기가 조사오니하고 자기들만의 천국을 이루고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어서 그냥 그 안에서도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도 이루지 못하고 거기서도 누가 크냐 작냐 힘겨루기하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치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정의란 선교사님 선교 보고회배를 드렸습니다 미얀마에서 그 선교 활동하셨던 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를 처음 나갈 때의 선교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데 이것을 나 혼자 누릴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예배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그곳에도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선교의 개념이죠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선교의 개념이 새롭게 바뀌셨다 바뀐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선교 개념이 생긴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선교다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이거는 그냥 머리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갈구하였기에 깨달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형리 달달달 내어서 언어 되지도 않은데 강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존중히 여겨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니까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냥 존중히 여겨주고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눈물 닦아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냥 그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 예배자로 나오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선교사가 할 일은 그냥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이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공통된 과제입니다 우리가 꼭 멀리 보내시는 걸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다 보내신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린 사람들의 눈물 닦아주고 억울함 당한 사람 억울함 풀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저도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제 설교의 핵심 요약입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했던 얘기입니다 동양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 하는 우리 옛말도 있습니다 함께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가서 쪽박 깨는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베드로는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 소이다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에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5절에서만 해도 예수님을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주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지 선생님입니까 라비입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언어를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꾸 주어가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고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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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이 지금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사단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과 사탄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이 두 종류로 나뉘어질 뿐입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냐 그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기를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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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높였어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동등한 자리에 앉겠다 이게 사단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편인 23편의 말씀을 보면 구구절절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보세요 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잖아요 거기도 내가 내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또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의 내가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떤 상황을 묘사할 때나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것이지 내가 내가 내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 일을 행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하 한마당 할 때도 삼행시를 그렇게 지었잖아요 하나님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기도에 인도할 때 한번 했던 얘기인데 들으셨던 분들은 처음 듣는 표정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중의 예의예요 괜히 아는 척하고 했던 것 또 하나 이러지 마시고 어떤 목사님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교회에서 주인으로 타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목사들이잖아요 특히 교회가 커지고 부흥해가고 대형화 되어져 가면 처음에는 주님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내가 이렇게 키웠고 내가 이렇게 부흥시켰고 내가 뭘 했다고 자꾸 이렇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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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도 할지 모르는데 그럴 때는 사모님한테 부탁을 드렸대요 사인을 보내달라고 자꾸 내가 강단에서도 내가 내가 그러면은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네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하면은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2차적 사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랄하고 자빠졌네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서만 주인으로 타는 것은 그래도 자기 혼자 멸망하고 마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주인으로 타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마태복은 23장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판 바리세인 바리세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은 12장에 보면 성령회방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성령회방죄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진짜 성령회방죄를 저질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성령회방죄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 성도님들 협박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성령회방죄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을 차단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성령회방죄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회방죄라고 사람들을 성도님들을 협박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그것을 더 공고히 해가는 것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 입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고 이걸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목회 철학은 제가 나중에 단위 목회를 하면 목회 철학이 두더지 목회예요 두더지 예전에 많이 해보셨죠 뿅망치 같은 것도 들고 내가 내가 하면서 이렇게 고개 두더지 이렇게 고개 내밀 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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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부터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나도 모든 것 내려놓고 어느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노릇하게 하시는 그 교회 만드는 것이 제 개인적인 비전입니다 서양인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오랫동안 읽혀진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으로 유명하죠 내용은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을 때에 그때의 스칼렛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낙심하지 않죠 원래 이 책의 제목은 마지막 장면에서 광활한 돼지를 바라보면서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Tomorrow is another day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신다면 내일 뜨는 태양은 오늘의 태양과는 완전히 다른 태양이 뜨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냐?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새로운 사람이고 이미 여러분은 빛과 소금인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이에요 목사가 교회가 성도님들을 훈련시키고 막 들들복구고 뺑뺑이 돌리고 해서 빛 만들려고 소금 만들려고 지금 어리석게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교회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빛되게 하고 소금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빛되게 소금되게 하셨어요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다시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빛 되려고 소금 되려고 거기에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미 빛과 소금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모든 에너지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 깊이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범천아 이번 주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하면서 받아 적어라 이러면 참 좋긴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신다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설교 온구가 완성되도록 다양하게 저에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안테나를 다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책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SNS를 하든지 다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일주일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저쪽에 앉아계시는 선교부에서 열심히 수고 가시는 최선명 오사님이 저랑 친구 관계입니다 나이로 친구가 아니고 페이스북 친구 관계예요 가끔 짧은 글을 올리시는데 공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짧은 글을 올렸는데 이게 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인용해도 되겠습니까?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표절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는 곧 그 순종이 기쁜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배우게 된다 올제 설교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작은 구절 속에서 가장 크게 들렸던 말이 아마 기쁜 결과라는 말이 가장 크게 들리셨을 겁니다 이 기쁜 결과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오늘 설교를 잘 들었느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시련과 고통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그 순종할 때 기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 기쁜 결과가 그저 여러분들이 물고기 많이 잡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설교 그냥 졸면서 들으신 거죠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닌 거죠 그 정도 수준으로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큰 선물을 주셨는데 엄청나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포장지가 너무 예쁘다고 그냥 포장지만 뜯어서 가져가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보물은 버리고 그리고 그 많은 물고기를 그저 나누어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냐 뭐가 진짜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뭐가 진짜 기쁜 결과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 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여전히 풍파많은 세상이지만 여전히 장애물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이지만 그 주님과 함께 뛰어넘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쁜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생애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태양이 뜨며 날마다 새로운 세계가 활짝 펼쳐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가 아름답게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크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